자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해 보시죠. 저도 우공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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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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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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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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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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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업할 분량에 대한 내용은 쭉 살펴본 것 같아요. 잠깐 쉬었다가 저는 자세한 내용들 또 검색해서 자료들 파워포인트 만들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. 어땠나요?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유바!